이중 종이 많이 chunks vas ke 반대ninonn consideration 예 본인이 100불으로 찌는데 본인이 또 수 place cost 대본을 이제 bob 잘 알았어요. 아.. 지금 이렇게 가서 뭐.. 아.. 런치즈! 나이스! 근데 아까 여기서 이거를.. 요까지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를.. 턱 잡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또 못 잡았으니까 갑자기 탈락이.. 며칠지.. 아, 그럼 이렇게.. 며칠지.. 런치즈! 아.. 오케이! 주로.. 런치즈가 놓치고 있어 엠.. 공의 바깥쪽 부분은 실! 복싱을 하게 되면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 빨리 치느라 상대방 빨리 치느라 상대방 빨리 치느라 센터를 노리고 센터를 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 머리 뒤를 노려라 상대방 머리 뒤를 노리고 오케이 이렇게.. 1분.. 1,2.. 1.. 1.. 2.. 2.. 3.. 손으로 해버리지 않으니 소리를 못두고 다시 눈에 돌아야 됩니다 몸 좀 빨리 통하십시오 너무 웃겨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발밑으로 치고 계십시오 발밑으로 그래야 되기때문에 발등이 기계에 따라서 손이 뜨기때문에 터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발밑으로 유치 발밑으로 아우 아우 그럼 방안으로 유치 발밑으로 유치 그 다음에 주세요 뱀 타입니다 뱀 여기가 라인에서 파트너가 전달합니다 드러가야 dum 것이offs 그 이유가 두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이걸 잡으려고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쪽이 조치한 후에 정확한 동의를 보았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면, 남편이 형태에서 치면 게임기입니다. 다음에 모아다가 이걸 다 놓치고. 그렇죠. 저희도 지속이 좀 더 가진다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곡도 안 내주고, 우리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서 다른 점을 받을 수 있으면, 아, 내가 밑에 나가는구나. 그거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비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탱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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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서 봤습니다. 센터! 센터! 밀려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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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지금 한테 쫙 뻗는데, 내가 지금 이 방을 이렇게 붙잡아 줄어라니까, 자꾸 밀려도 못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붙잡아 움직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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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